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본서로 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책은 다 있으실 거고 8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언어와 국어에 대해서 배우면서 언어의 특성까지 한번 끝내보려고 해요. 자, 이 부분이 일단 8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실제로 시험에 맞게 등장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찍고 넘어갈게요. 자, 괄호 1에 보면 언어의 개념 나오죠?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언어란 거는 결국에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쵸? 그러면서 외워야 된 용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두 개의 단어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언어에서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어떠한 방법으로 내 언어를 표출할 것인가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언어 같은 경우는 음성 그 자체가 말하기라는 얘기죠? 음성 그 자체가 형식이 될 거고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쓰기겠죠? 문자 그 자체가 형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이란 건 뭐냐? 정말로 얘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음이란 말로 대체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언어의 형식이라고 얘기하면 음성이나 문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어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의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뜻,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외워두기라고 해서 제가 음성과 문자가 형식이다. 그 다음에 내용과 의미가 같은 얘기다. 적혀 있죠? 요 용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방금 우리 음성이랑 문자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나누어서 그 특징을 제가 적어드렸어요. 자,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사실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에 대해서 특징을 만약에 물어봐. 그러면 맞으라고 주는 문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기를 한번 읽어보고 난 처음 알았는데 싶으면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음성 언어는 무엇이냐? 아, 뻔하죠. 음성은 말하기 그 다음에 말하면 이해하는 사람은 뭐예요? 듣겠죠? 듣기 문자 언어는 뭐겠어요? 쓰기 누군가 쓰면 누군가는 읽겠죠? 읽기 표현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이해하고 요거겠죠? 그래서 음성 언어, 문자 언어의 특징을 물어볼 때는 요 말하기, 듣기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특징들이 있을 거야. 요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 말하기, 듣기의 특징은 뭐냐면 자, 말이라는 거는 기록수단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녹음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그 순간 이 말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의 특징 하면 맨날 일회성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보존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 순간 말하는 순간 없어져요. 얘기랑 백성 정보가 꼭 써져요. booksaver 2 bugas 3 bugas